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이블톤 라이브 11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에이블톤 라이브가 10에서 11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요. 대부분 DAW들이 요새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기능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의 추가 이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변화 지점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반복 구간을 지정을 해놓고 룹 레코딩을 했을 때 테이크가 계속 쌓여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녹음 과정에서 보통 컴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에이블톤 라이브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다른 DAW에서 이미 많이 지원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레인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존 트랙에다가 추가적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여러가지 샘플들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부분만 컴핑을 통해서 새로운 트랙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MPE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MPE 같은 경우는 미디 폴리포닉 익스프레션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롤리의 C보드 같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미디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슬라이드라든지 프레셔라든지 여러가지 익스프레션 값을 지원을 해주는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노트를 친 다음에 위아래 좌우로 이동을 해서 어떤 특정의 값을 대입을 하는 걸 말하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MPE 디바이스를 연결하지 않으신 경우라도 에디터를 통해서 특정의 노트를 슬라이딩 업을 한다든지 다운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기능으로 또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리버브라는 디바이스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알고리트믹 리버브와 컨볼루션 리버브를 서로 합쳐놓은 리버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럼을 플레이를 해놓고요. 여기에서 우측편에 있는 프리셋을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리버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쉬머 같은 타입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운드 디자인의 영역에서도 활용을 해보시기 굉장히 좋은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럴 레조레이터와 타임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운드의 스펙트럴 형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레조레이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딜레이 계열을 사용을 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프리셋을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럴 레조레이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익스터널 미디 소스를 받아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드럼 소스를 신디사이저의 미디 노트에 따라서 레조레이팅이 돼서 플레이가 되게끔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치룹 89이라는 디바이스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율러를 제작했던 개발자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랜율러 방식의 딜레이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반복이 되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오어 스펙트럴 타임과 얘 같은 경우는 프리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가지 사운드에 반복이 되는 값을 계속 지속을 시켜서 독특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을 탑재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밖에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팔로잉이라는 기능이 또 탑재가 되었는데요. 에이블톤 링크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블톤 링크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에이블톤 링크를 제공하는 디바이스들끼리 서로 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기능이 제공이 됐었는데요. 템포 팔로잉 같은 경우는 외부 입력 소스를 트리거를 받아서 그 입력 소스의 타임에 맞춰서 에이블톤 라이브가 플레이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럼의 입력 소스를 받아서 에이블톤 라이브가 플레이가 되게끔 라이브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에이블톤 라이브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폴더 형식으로 타입별로 정렬이 돼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매크로를 여러가지 프리셋 형태로 스냅샷이라고 하죠. 만들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라이브 퍼포먼스 중에 그 매크로를 바로바로 눌러서 다른 형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전자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전자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우연성으로 결과물들을 다르게 생산을 해내는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경우는 랜덤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벨러소티에서 랜덤으로 범위값을 지정을 시켜줘서 플레이 될 때마다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라든지 벨러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부여를 시켜서요. 플레이 될 때마다 어떤 것들은 소리가 나지 말고 어떤 것들은 소리가 나고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팔로우 액션이 클립 기반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이제는 씬 개념으로도 팔로우 액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의 다채로운 악기 음색이죠. 팩들이 출시가 돼서요. 일렉트로닉 사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들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90일 동안 무료로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데모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와 있고 여러가지 스트리밍 매체에서 잘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강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들을 대입을 해보면서 음악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이런 연습을 강좌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